안녕하세요. 켈리 백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일반적인 테일의 모양 말고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엘레강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펜 매니플레이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통은 이탈릭에서 테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기본적인 꼬리 모양인데 F나 G, J, Y 거기에서 쓰이는 테일을 조금 더 예쁘게 변형을 시켜 보는 방법이에요. 쭉 내려오다가 서서히 립을 들어 올리면서 마치 물고기 꼬리 모양처럼 생긴 이런 테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립의 각도 변화가 없이 그냥 쭉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자, 이제 브라우즈 립 같은 경우는 립의 끝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슬릿 두 군데가 모두 다 땅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틀거나 립을 들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포멀한 상태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슬릿 오른쪽만 땅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그어주시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립 오른쪽에 이 부분 반만 종이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으실 때 이게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립을 들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어서 한번 해보면 쭉쭉쭉 점점 들어 올리고 올리고 결국엔 립 끝으로 선긋기 이러면 이제 피시테일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아시겠죠? 립이 점점 도는 거예요. 이 얇은 부분은 결국 남은 잉크를 끌어 올려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잉크 양이 충분해야 돼요. 잉크 양이 적으면 끝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끊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를 한 번에 이어서 해볼게요. 간지나죠? 자,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예쁜 오버 쉐입이 나와야 돼요. 커프 플레이트처럼 그럼 이제 좀 안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건 이제 이틀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얇으면 되게 약해 보이고요. 이렇게 픽 하고 튀어나오면 너무 직선으로 틱 하고 튀어나오면 예쁘지가 않아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곡선으로. 그 느낌을 살려주셔야 되고 이런 너무 약한 부분 그리고 너무 직선이 길어지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피시테일만 이제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연필로 가이드를 한 번 그어놔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닙을 들고 연결을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닙 왼쪽 끝이 선을 따라가는데 아직 각도는 안 틀었죠?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점점점점점점점 닙을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선을 따라가 주시면 돼요. 천천히. 잉크 양은 충분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반대 방향도 한 번 가볼게요. 밑에 이제 스템이 있다고 치고 위로 점점점점 올라오는데 이번엔 왼쪽 닙 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점점점 닙을 들어 올리면서 이해되셨죠? 스템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마저 그을게요. 자, 그러면 이 테일이 닙에 어느 방향이 닿아야지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 방향으로 테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닙의 오른쪽 부분들이 열일을 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테일이 왼쪽이면 닙은 오른쪽. 오른쪽을 사용하자. 이렇게 반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테일을 만들어야 한다 하면 닙의 왼쪽 부분들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보셨던 오른쪽 방향으로 만들었던 그 피시테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B에 일반적으로 쓰는 후크 쉐리프 말고 이번에는 플래그 쉐리프를 한번 붙여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있게 그렇게 바꿔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스템부터 쭉 위에서부터 쭉 길게 시원하게 내려와 주세요. 뭐 굳이 이렇게 안 꺾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획 내리고 세 번째 올리고 오랜만에 썼더니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스템에서부터 다시 한번 훑으면서 그 다음 테일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 부분이 너무 직선이면 안 되고요.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룰 것이다. 어블 쉐입을 만들 것이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 펜 매니플레이션에 좀 익숙해지시면 어떤 방향으로든 좀 자유자재로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테일리뿐만 아니라 다른 서체에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